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로마서로 끝내는 중학교 영어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본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speak the truth in Christ. I am not lying. My conscience confirms it through the Holy Spirit. 나는 그리스 안에서 진실을 말합니다. 진리를 말합니다. 나는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양심이 그것을 내가 거짓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이제 자기의 속마음을 좀 더 깊은 속마음을 좀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 진실을 말합니다. 그는 육체 가운데 있지 않아요. 자기 자신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말은 진실이요. 이 진실의 근거는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고 있는 말이 진짜라는 것은 양심이 컨펌스 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도 그렇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바울이 한 말은 한치도 거짓없고 부족함 없는 그런 완전한 진실이라는 것, 진리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New Living Translation입니다. With Christ as my witness, I speak with utter truthfulness, my conscience and the Holy Spirit conform it 좀 더 명확하죠? 나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완전한 진실함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증인이세요. 그는 육체 가운데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증인으로 계시는 그러한 진리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의 양심과 성령께서 진리를 말하고 있음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죠? I am speaking the truth in Christ. I'm not lying. My conscience bears me witness in the Holy Spirit.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고요. 내 양심이 bears me witness. Bears and holds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Hold는 이제 붙잡다라는 거죠. 나를 증인으로서 여기다 붙잡는다 이런 말이죠. 성령 안에서 나를 증인으로 내 양심이 붙잡고 있다. 증거한다. 바울이 이토록 강조했던 이게 사실임을 강조했던 것은 다음 구절부터 나오는 거죠. I am telling the truth in Christ. I am not lying. My conscience testifies with me in the Holy Spirit. 정말 우리는 거짓을 말하길 원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사실을 말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입에서 거짓 없이 오로지 사실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양심이 성령께서 확진하는 그러한 사실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지가 않죠? 14만 4천 예수님과 함께 군사로 모집된 그 14만 4천의 특징 중에 하나가 거짓이 없다는 거죠. 팅 제임스입니다. I say the truth in Christ. I lie not. My conscience also bearing me witness in the Holy Spirit.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성령과 함께 우리가 거짓되지 않고 진실된 삶을 진실된 말을 진실된 행동을 한다라고 confirm bearing witness 하시기를 하는 면을 구합니다. 아멘